자 이번에는 또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죠. 이 가수는 아마 전국의 행사 아마 1순위입니다. 우리 김경선 가수. 이 가수는 또 MC도 보면서 아주 노래를 또 아주 맛깔나게 아주 잘하는 가수죠. 자기 노래가 또 인생은 숫자 노래야. 자기 노래가 있습니다. 자 먼저 김경선 가수 청풍명월 금잔디 노래죠.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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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아 사이네 자리여러분 10편 학습 주시기 바랍니다 2 3 4 3 4 4 7 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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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